이번에 설명해드릴 보드게임 주제는 몬드리안 입니다. 추상화가의 작품 몬드리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단 색감이 화려하고 굉장히 단조롭지만 그 안에 멋진 표현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늘 볼 때마다 굉장히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도 하고 실제로 학급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몬드리안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이 저는 지금 3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게임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몬드리안 블럭 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지금 한글화 되어서 판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케이스에 들어가 있구요 자 이렇게 자 1제 퍼즐 게임이구요 이 퍼즐을 완성하면 몬드리안 작품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자 난이도는 여러 장의 이렇게 문제 카드가 있구요 어 검정색 타일을 먼저 꽂아 놓은 다음에 나머지 블럭을 맞추는 퍼즐 게임입니다 자 지금 현재도 저희 2학년 학생들이 어 하고 있는 미션용 퍼즐 게임 입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뒤로 갈수록 어 그런 길게 되어 있는 타일을 배치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지금은 좀 어려워 하고 있는데 현재 한 50번대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너무 예술적으로 잘 너무 이쁘게 생겼죠 자 몬드리안 블럭 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두번째 게임은 스타일 이라고 하는 카드 게임 입니다 자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카드로 되어 있구요 이 카드 한장 한장이 다 몬드리안 작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카드를 내려놓구요 각자 정한 색깔이 많이 보이도록 어 겹쳐 놓습니다 두 칸에서 네 칸 이렇게 최소한 네 칸까지 겹쳐 지도록 배치를 하구요 게임이 끝났을 때 어 자신이 정한 색깔이 많이 보이도록 하면 점수를 얻구요 그 다음에 그룹에 따라서도 점수를 얻는 그런 게임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정한 색깔을 많이 보이도록 하지만 그 그와 동시에 그룹이 많이 생기대로 도록 이렇게 플레이 하는 게임이구요 마찬가지로 이 게임이 끝났을 때에도 멋진 몬드리안 작품이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겠지요 이렇게 색깔을 두 개에서 네 개 까지 이렇게 겹쳐서 플레이 하는 카드 게임입니다 더 스타일 이라고 하는 이런 카드 게임도 있네요 자 그 다음 몬드리안을 주제로 한 게임 세번째는 몬드리안 컬러 인 모션 이라고 하는 타일 게임 입니다 이렇게 3개의 블럭으로 되어 있는 블럭이 이렇게 많이 있구요 자 이 블럭을 놓아 가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이렇게 블럭만 내려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얀색 말을 이용해서 뛰어 넘는 액션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플레이어들은 3장씩 나누어 갔구요 자 이미 펼쳐진 타일에다가 겹쳐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개 이상 겹쳐서 놓으면 되구요 자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에는 여기에 말을 하나 이렇게 올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 놓고 만약에 겹쳐진 게 있어서 건너뛸 수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두 칸 이상도 겹쳐질 수가 있습니다 겹쳐지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올려 놓고 자 올려 놓는 액션을 한 다음에 자 말을 건너 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건너 뛰어서 말을 가져 오게 되는데요 이게 점수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타일을 가져와서 액션을 마무리하고 다음 사람이 진행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일 놓기와 말 이동하기 액션이 이렇게 결합된 그런 게임이구요 마찬가지로 이 게임이 끝났을 때에도 멋진 몬드리안 작품이 완성이 되겠지요 자 여러 개가 겹칠 수 있구요 자 이런 식으로 겹쳐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나면 굉장히 커다란 몬드리안 작품이 하나 완성이 되겠지요 자 오늘 몬드리안을 주제로 해서 몬드리안 블록스 그 다음에 더 스타일 그 다음에 몬드리안 컬러인 모션 이라고 하는 세 가지 게임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면서 왜 여기에 초록색이 빠져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늘 들었는데 아마 초록색까지 넣으면 좀 더 복잡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몬드리안 만의 그 매력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자 늘 볼 때마다 매력이 넘치는 몬드리안 주제로 해서 이런 게임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새로운 정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위 иде YOU NA NARTA sub